그동안 너무 감사했었고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귀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행복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광수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광수 운다, 울어 광수는 아직 슬프다 형이랑 나랑 런닝맨 하면서 1등 처음 해봐 카메라 하더라도 이게 돌아타고 처음부터 찍지 마, 여기 찍어 돌려줘, 여기 파이팅 김종국 화이팅! 송토박스 화이팅! 송토박스 화이팅!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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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맘엔 영원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고생하 고생하셨어 진짜 수고했다 11년 동안 아 이게 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황수랑 함께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몰아이 우리의 그 헛헛한 허전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또 예 인생이 또 우리 생각대로 예 가진 않지 않습니까 예 또 광수가 떠난 이후에도 저희들은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열심히 또 제작진과 함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또 즐거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준 우리 광수 예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고맙고요 진짜 덕분에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광수가 없지만 다음 주 런닝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가수 사태 그래 동생 교환증이 있니? 나 나 역사증 없나 하나 둘 셋 마지막 사진이라고 감사합니다 평생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라